해주시고요. 네. 아! 노래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이요? 네! 오! 저희 마니아 활동이 끝났지만 스타트업파이어랑 맥니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내일 10초 플레이버스 7시에도 게릴라 버스킹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향후 계획이요? 저희 지금 정규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5월말 목표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기아 첫 앨범 닥터필곡부터 맥니아까지 들어가고 신규곡 여러곡도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웃긴 일이었어요? 그 정도로 재밌는 게였어요? 네네네네. 더 좋은 노래로 찾아 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멋진 무대 보여주신 라니아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라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